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도 이루실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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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